아하, 이상훈 기자. 저 세 글자가 혹시 우리가 알던 그 세 글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종영된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 씨와 함께 여련을 펼쳐서 여년 화제에 올랐던 송혜교 씨가. 이른바 송송커플. 송송커플의 송혜교 씨가 이번에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는데요. 뭐예요? 한 주얼리 브랜드를 상대로 송혜교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 주얼리 브랜드는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왕관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나름대로 인기가 많이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런데 지금 어떤 소송을 냈냐면 이상훈 기자는 이 브랜드 알아요? 네, 저는 이 브랜드를 알아요. 많이 아는데. 진짜예요? 저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 지금 나오는 거는 해당 제품은 맞는데 저거는 태양 모양을 상징을 한 거고요. 태양의 후예에 맞춰서 태양 모양으로 제작을 한 거고 원래 이 브랜드의 인기 있는 모델은 왕관 모양의 브랜드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소송을 냈냐면 3억 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3억 원이네요. 어떻게 된 거냐면 해당 브랜드가 지금 보시는 태양의 후예에 PPL이라고 하죠. 간접 광고로 납품을 했는데. 드라마 장면 장면마다 간접적으로 해당 상품을 광고하는 걸 PPL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혜교 씨가 생각을 하기에는 PPL이면 드라마 안에서만 노출이 되도록 하고 끝냈어야 하는 건데 이 브랜드가, 이 주얼리 브랜드가 각종 SNS를 통해서 화면을 캡쳐를 해서 광고 효과를 봤다. 그런 점에서 지금 소송을 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캡쳐를 해서 효과를 봤다. 그렇다면 송혜교 씨 입장에서는 자신과 그 업체가 맺은 광고 모델 계약 기간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송혜교 씨는 원래 그 브랜드의 모델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계약은 종료가 됐습니다. 주얼리 부문은 1월에 종료가 됐고 가방 부문은 3월에 종료가 됐는데 그렇다면 드라마에서 PPL을 약속을 했으면 드라마에서만 쓰고 끝났어야지 무단으로 사진을 캡쳐를 하고 드라마 영상을 퍼서 SNS상에서 광고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이 해당 업체가 송혜교 씨의 얼굴이나 이런 신체비를 어떻게 활용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진이 있어요? 네, 자료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 저렇게? 특히 중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SNS 사이트예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송혜교 씨의 사진을 노출을 한 겁니다. 송혜교 씨가 못 끼고 있는 반지라든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서 노출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이 해당 업체는요. 아니, 우리는 정식으로 PPL 계약, 장면 장면마다 송혜교 씨가 해당 보석일까요? 그런 장신구를 차고 나오는 거를 쓰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PPL 계약 자꾸 하니까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접 광고거든요. 그렇죠. 간접 광고인데 이제 제작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의 후에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혜교 씨하고 한 게 아니고 송혜교 씨의 태양의 후에 그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서 내용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보면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에다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도로 송혜교 씨의 어떤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그다음에 광고몰로 제작을 별도로 한 게 아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영상만 그대로 그냥 캡처에다가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조상꽃 지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드라마 제작 협찬 지원 계약보다도 송혜교 씨 본인한테 동의를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법률가이신 손민호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잠시 여쭤보고요.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상은 기자, 업체는 오히려 송혜교 씨가 해당 업체의 모델로 활동하는 동안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송혜교 씨에게 광고를 계약을 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송혜교 씨가 탈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이 있었죠. 이게 바로 계약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요? 이 때문에 송혜교 씨는 당시에 많이 자중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중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그만큼 제품도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송혜교 씨의 탈세가 지금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미지가 손상됐다? 네. 그 당시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좀 감싸줬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혜호 선생님, 제가 법률적 지식이 좀 희박해서 그럴까요? 지금 얘기를 이쪽쪽 들어보니까 양측 다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양측 말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제가 사실은 드라마 제작사 측에 서서 양쪽과 계약을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드라마 제작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혼란과 분쟁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영질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민사 분쟁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려면 계약서를 봐야 돼요. 계약에 따라서 이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약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서 그냥 추정을 할 뿐인데요. 계약사가, 드라마 제작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가 출연자죠. 송혜교 씨와 출연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주얼리 업체와 또 제작 지원 계약을 체결해서 PPL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드라마 제작사가 송혜교 씨와 계약할 때는 PPL이 이렇게 있으니까 방송 중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만 해서 도장을 찍었고 방송 끝난 다음에 그거를 캡처해서 쓰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작사가 또 이 주얼리 업체와 PPL 계약, 제작 협찬 계약을 할 때는... 지금 저희 제작진이 만든 CD가 바로 송 변호사님이 지금 설명하신 그 상황이잖아요. 중간에 제작사가 끼어 있어서 양측 다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PPL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끝나고도 쓸 수 있게 계약서에 써 있는데 왜 내가 못 쓰느냐 라는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더라도 중간에 제작사가 뭔가 일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송혜교 씨의 잘못도 아니고 PPL 회사의 주얼리 회사의 잘못도 아닌 것 같거든요. 보통 3자가 동시에 계약을 해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 일단 보편적인 게 비춰본다면 송혜교 씨 입장에서는 내가 왜 내 얼굴을 마음대로 쓰느냐 그러지 못하게 해달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송혜교 씨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또 그렇다면 이 주얼리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30억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왜 못 쓰냐 끝나고 쓸 수 있다고 해준 거 아니냐 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송혜교 씨가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송혜교 씨로부터 끝나고도 쓸 수 있다는 권리를 받지도 못한 제작사가 또 PPL 업체, 즉 광고주에게는 권리를 사실 판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를.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듣고 보니까요. 차근차근 또 짚어보면요. 송혜교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에서 간접광고는 됐지만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장면을 쓰려면 내 얼굴이 나오니까 당연히 배우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송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초상권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한 공인에 준한 그런 연예인이지만 대중적인 그런 인물이지만 그렇다더라도 본인의 얼굴을 마음대로 나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더군다나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요. 따라서 본인의 얼굴을 즉 초상권을 다른 사람이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렇게 거액을 수억 원의 거액을 내 얼굴, 내 이름, 내 서명 같은 걸 가지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다 배상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위자료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형형의 판례에 따르면 예언은 이런 유사한 게 있었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성형외과에 성형수술도 안 받은 사람인데 연예인인데 그 성형수술을 받은 것처럼 얼굴을 무단으로 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아주 적은 액수의 위자로만 인정된 바가 있거든요. 초상권 침해로. 이번 경우에도 하지만 그 액수는 관계없이 성혜교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이 권리 없이 썼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는 성혜교 씨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한 기자. 송혜교 씨가 사실 탑스타인데 송혜교 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는 본인도 굉장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걸 감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큰 사안인 게요. 태양의 후예가 사실 중국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수출을 하기로 약속이 됐잖아요. 판권이 넘어가네. 그런데 그 드라마 안에서 이 제품을 착용을 했다는 거는 정말 중국인들을 상대로는 막대한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막대한 매출 효과를 예를 들어서 MCM 가방 브랜드 있잖아요. 이 브랜드에서 빅뱅 멤버들한테 굉장히 협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빅뱅 멤버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동남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에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이나 가로수길 MCM 매장 가보면요. 정말 중국인이랑 동남아 관광객으로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일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액의 돈이 걸린 부분이고 또 아까 그 태양 모양의 목걸이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이게 또 송중기 씨가 드라마상에서 송혜교 씨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사용한 목걸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상이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과연 구입으로 이어질까 그런데 블로그상에 이런 글이 정말 많았어요. 송혜교한테 송중기가 프로포즈할 때 썼던 태양 목걸이 나도 오늘 우리 오빠한테 선물 받았다. 오늘 같이 매장에 가서 남자친구가 사줬다. 이렇게 자랑하는 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또 송혜교 씨 입장에서 보면 또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요. 지금 본의하니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같이 이거 몰랐던 사람은요. 남자분들 등골 휘는 거 아니에요? 또 여성분들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비록 보상을 해주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 주어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는 이 태양의 후예가 작년 11월에 히트를 쳤다. 그럼 우리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리 회사도 계약 계약은 아닌 거고 이 주어리 회사가 송혜교 씨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지만 참았던 이유는 6개월 뒤가 됐든 1년이 됐든 빵 터질 때 보상을 받으려고 참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연장이 안 됐고 또 연장이 안 된 이유는 아마 둘 사이에 금액이 안 맞았을 거예요. 주어리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손해봤으니까 낫게 계약을 해줬으면 하는 거고 안 맞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이 이렇게 터지게 된 거고 또 송혜교 씨한테 중요한 이유는 송혜교 씨가 결국 다른 주어리 회사랑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건이 깔끔하게 되지 않게 되면 송혜교 씨가 다른 주어리 회사에 계약을 맺은 다음에 본인이 손해부생에 휘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법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때는 뭔가 이렇게 화합을 해서 앞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한때는 이 업체와 송혜교 씨가 서로 손을 잡고 잘해보자 했을 텐데 어쩌다 또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을까 또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